잘 보셔야 됩니다. HLB예요. HLB 지금 76%의 폭등이 나와 있습니다. 74100원. 1월 17일날 42000원. 그리고 시간 내에서 또다시 이 고점을 넘겼어요. 내일 당장 동시효과의 강세로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내일 당장 15시에 IR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이슈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누적적인 수급이 700만 주 이상의 매집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HLB의 기준에 시가 총액이 9조 7천억입니다.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17위에 놓여져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시가 총액 3위짜리 종목이 엔케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테크닉스와 함께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어테크닉스 우리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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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실적주 그리고 HLB처럼 펀드멘탈은 검증받아야 되지만 그 이슈 범위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거래대금이요. 20위 밑에 놓여져 있다가 장 마감물에 공시 탁 나오고 IR 공시 나오고 그리고 IR 공시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내일 하겠습니다. 나오고 그냥 주가 팜팜팜팜팜 치고 들어올려서 이수익 범위까지 신고가 7만 3천 원을 넘겨주는 그 초강력한 흐름. 다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검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막연히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돼요. 그러면 심리적인 면이 뭐가 있어요. 이게 모멘텀이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FDA 승인 관련된 이슈 그리고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리밸런싱 물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 요인 또 이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수급 거래대금이 수반될 것이냐 아니면 매집이 단행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둘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6일 이후에 2월 5일까지 기준해서 HLB의 이런 누정 매집의 규모, 이 규모가 대주지분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통 물량 속에서의 매집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 정도의 매수 강도는요. 1억 3천만 주 기준에 대략적으로 5% 이상, 6%에 가까운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멘텀으로. 거래소 이전 상장을 또 모멘텀으로. 결론적으로 1월 23일 날 HLB입니다. 5만 3백원, 아니 4만 원대부터. 5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아도 50%에 달하는 코스닥 시가 총액 3위, 9조 7천 원까지 치고 올라온. 자, 다시 한 번 강조드려요. 여러분들은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증권거래하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귀동 AI, HLB 5만 6천 9백원, 앤캠 11만 3천 9백원. 11만 3천 9백원. 21만 6천 원 찍어줬는데.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지금 HLB에 집중합시다. 결론적으로 이날도 23일 날도 HLB는 진입 이후에 12.43%의 수익.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탈퇴신호가 나와줘. 그럼 탈퇴신호 나오면 깔끔하게 차익신을 하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들어 안 된다는 거야. 차익신을 분명히 23일 날 했죠. FDA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여 탈퇴.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다시 들여다본다. 24일 하루 쉬고 25일에 기준해서 5만 8천 3백원입니다. 오늘 얼마? 1만 6천 원 오르고 끝나서 7만 4천 원대.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30% 가까이. 그 엄청난 흐름이 지속된 거예요. 1,500만 주를 들여다보십시오.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나온다면, 1조 전후의 수준이라면 앞전의 흐름처럼 20%의 변동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면 20%의 변동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면 2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 당장 20% 올려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만 주만 터져도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7만 4천 원이기 때문에 그럼 얼마예요? 천만 주만 터져도 7천억, 8천억이 넘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횡보의 기준하고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천만 주의 기준 설정을 잡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천만 주의 기준에 HLB 6일날도 4.51, 마이너스 5%에서 저점 대비 10% 들어올리고 초강세로 끝을 내줬는데 이슬 스페셜티 케미칼은 상한가로 마감했고 하이닉스도 포착이 되는 이러한 종목 검색기인데 검색기에서 뜨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월봉의 기준 놓고 잡습니다. 매집에 대한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그 매집에 대한 규모에 맞는 5% 이상의 매집이 된 종목 그렇게 된다면 최소 30에서 50% 들어올려야 되죠. 그게 7만 5천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월 2일 날 7만 7천 원인데 매수 평균 난가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매수 규모도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8만 5천 원의 매집에 대한 규모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갭에 대한 해석이에요. 갭. 갭이 발생돼 있죠. 2월 2일 날입니다. 여러분들께 뒷부분에 있어서 맞죠. 박성재TV에서 설명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23시 50분에 매일 진행해드리는 그 교육에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얼마일 때? 6만 9천 4백 원일 때. 결론은요. 7만 4천 원이에요. 지금 이 장에 쏠림 현상이 나있던 그런 흐름에서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될 수 있겠죠. 11만 원까지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그 흐름에 그 수익을 많게 가시라는 거예요. 방송 뭐 매일매일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교육해드렸죠. 107%? 아니지. 고점을 또 넘겼잖아. 110% 이상의 기준에 이 수익범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당장 매일장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 1월 중순, 1월 말부터 계속 잡아드린 거예요. 거래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기준 700만 주만 수반되면 무난하다. 얼마예요?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됩니다. 5천억 이상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하다. 거래대금이 1조씩 터뜨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그리고 불기둥 AI. 여러분들 핸드폰의 바닥에 여러분들 증권 거래하시는 MTS 깔아 놓으시면 불기둥 AI 심어 놓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착순이 이제 아우. 알겠습니다. 지금 50명 다 찼어. 추가 10명만 더 받습니다. 추가 10명. 그렇게 해서 야 나도요. 이렇게 시가총액 코스닥 3위 9조 7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따블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내 핸드폰에서 이렇게 종목 검색기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잡아주세요. 엄맘맘맘마 엔캠이 나오네. 엄맘맘맘마 HLB 생명과학 상한가 간 이런 종목 다 튀어나오네. 엔캠 14만 5천원. 지금 얼만데 21만 6천원 찍었는데. 이 종목 검색기에 다 튀어나옵니다. 이 수익 범위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의 이 수익 범위. 이 수익 범위. 이 수익 범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익이 목적이시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QR코드 찍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십시오.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